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처럼 법원과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높을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선거소송 문제를 다루어 오면서 정말 대법관들의 편파성을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대법관들이 저 정도면 이 나라에서 정의와 공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한탄을 할 때가 잦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상이 그러하지 않든 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을 원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오해를 대법원이 불식하기를 원한다면 더더욱 불편부당하게 처신해야 됩니다.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4.15 총선 재건표는 선관위와 대법원의 원팀의 긴밀한 협조작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런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해서 새로운 표로 채워진 투표함이 재건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정말 경악할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재건표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표의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과연 4.15 총선 개표장에서 사용된 투표지인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른바 원본성의 검정 동일성의 검정은 재건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가짜표 그러니까 위조된 투표지를 개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상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에서 이루진 재건표는 가짜표를 개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과 동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날 천대역 대법관이자 주심은 참관인들이 놀랄 정도로 처음부터 절대로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과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그런 사본의 상호대조가 불가하다고 못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날 참석한 참관인들도 원본성 대조에서만 확고한 입장을 견제하는 천대역 대법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정언합니다. 그러니까 천대역 대법관은 다른 것을 원고 측에 양보하더라도 이미지 상호대조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인 참관인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원본성 대조 없이 재건표를 해야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에 철저하게 천대역 대법관이 섰습니다. 심판은 공정하게 해야 할 선거소송의 대법관이 내놓고 선관위 측의 입장을 옹호하였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원본성이 입증이 되지 않는 재건표를 강행함으로써 공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검증하는데 대법관이 협조한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과에 대한 이야기는 유성수 변호사 클린선거 시민행동대표에 의해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6월 28일 날 재건표에 임하는 원고 측 배노인단은 재건표 대상 투표지의 원본성을 검증함이 없이 절대로 재건표에 임해서 안 된다는 부분에 잠정 합의하게 됩니다. 그것은 원본성 검증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그런 배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배노사들이 원본성 검증 없는 재건표를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짜 투표지로 재건표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 배노인들의 합의가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막상 법정에서 원고 측 배노사들 사이에 이견이 생기고 맙니다. 유성수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이명규 변호사들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상호대조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석동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는 일단 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아마도 석동연 변호사 외에 1군의 변호사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상호대조를 고집하다가는 재건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성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대표는 최소한의 재건표 전제조건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저와 이명규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를 욕보이면서 대법관들과 피고 선관위 앞에서 저를 호통치며 총질하였는지를 국민들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바로 이미지 파일 원본대조를 통해서 6월 28일 날 재건표 대상의 투표지가 분명히 4월 15일에 사용됐던 원본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에게 양보하지 않는다고 제게 호통치는 위선적 변호사들을 그대로 두고 보며 불충분한 재건표를 받아들여야 옳았다는 것인가요? 아마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석동행 변호사와 원본 이미지 파일 대조를 주장하는 유성수 변호사 사이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석동행 변호사는 대법관 안에서 이미지 파일 대조를 강하게 주장하는 유성수 변호사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동환 변호사의 재치는 확인 질문으로 인해서 선관위 스스로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삭제했고 선관위 측은 우리가 제출한 것은 이미지 사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해석하기로는 선관위가 제출한 사법부에 제출한 이미지 사본은 완전히 투표지를 바꾼 다음에 그 투표지를 갖고 새로 만든 투표지 이미지를 사본으로 제출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대엽 대법관은 그런 투표지 이미지를 제출한 선관위 측에게 물어야 되죠. 이게 원본입니까 아니면 사본입니까 물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안 묻습니까? 그걸 물었어야 재건표에서 원본을 가지고 상호 대조를 하고 재건표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재건표는 4.15 총선 이후에 새롭게 인쇄된 사본 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을 열어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재건표는 4.15 총선 이후에 선관위 측이 새롭게 불법적으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갈아치운 투표함을 열어본 것입니다. 사전투표지는 인쇄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지를 인쇄했다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정말 공정의 잣대에 따랐다면 원본 없는 재건표 그 자체만으로 정거인멸에 따른 선거 무효사례의 속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건표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표를 세고 그 밖의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리지널 표를 세고 그 밖의 것을 검증하는 것이 재건표가 아닙니까? 가짜표를 세고 그 밖의 검증하는 것이 재건표입니까? 가짜표를 검증하는 것이 재건표입니까? 그런 재건표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재건표가 가짜표를 세는 절차입니까? 원본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건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원본 확인을 할 수 없도록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삭제한 그 범죄 행위만으로 재건표가 중지가 되고 대법원은 즉시 원본 제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을 피고 측이 무산시키게 되면 바로 부정선거의 정거인멸로 간주해서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원고성을 판결해야 됩니다. 재건표가 끝난 이후에 대법원에서 나온 기자 배폼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선 투표지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도 두루두루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평탄한 인식기를 살아왔으려 믿지만 남들이 저질러 놓은 불법에 옹호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어느 순간에 돌별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지가 진짜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재건표를 강행하는 대법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사전 투표지가 대량으로 인쇄되어 그것도 기표 도장 이미지까지 인쇄되어 나온 투표지를 재건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천대엽 대법관이 공정과 정의의 잣대에서 정말 불편부당한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해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대법관 3인도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직과 성실과 정의와 진실됨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